아, 늘 장난치지 말라 나와 선생님 진짜 불쌍한 거죠? 너희 집 앞이야. 발이 안 나오면 뽀뽀해버린다. 아, 저 드라마를 찍어라, 드라마를? 아, 저 드라마를 찍어라, 드라마를 찍어라, 드라마를 찍어라, 드라마를 찍어라. 아, 저 드라마를 찍어라, 드라마를 찍어라, 드라마를 찍어라, 드라마를 찍어라. 설때 순이, 수준이, 그게 무슨 소리였어야지? 아 스트리아 날린다 정신아 도래 날린다 얄명이 대부분은 네가 줘 아 개새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때리면서 자랑이를 파이팅을 치러치다니 야야야야야 이리 와야야 뭐 갑자기 심할건 같고 좀 죽을 수 있는 건가 쌍니 아아 애 버리지마 나한테 받아라 쟤한테 받아라 똑같지 달라 똑같다고 가르다고 나한테 부를 아니 나한테 하나 둘 나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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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뭐야? 보냈다! 정상하던 말이란 니 알아서 해 아우새끼 내가 봐달랬는데 씨...